범인홈 대학교 자가정리 키트를 한 번 살펴볼께요. 당근. 얘가 뭔가 했는데 양파인 것 같다. 사색 양파. 오 양파가 엄청 많죠? 당근하고 건강하게 잘 먹으라는 것인가봐요. 감자. 귤 같이 생겼는데 납작 귤 오렌지. 그리고 사과. 사과 두 개. 이거는 뜯었어요. 접시 두 개요. 이런 좁은 거는 쉽게 어렵게 생겼지만 주는 거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있어요. 파스타. 이거 뭐가? 모짜렐라 파스타. 지금 뭐 하기 귀찮으니까. 티랑 수박젤리랑. 플레잉 카드가 들어있어요. 플레잉 카드가 여기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칠리 소스. 이거는. 랩 씨드가 뭘까? 어쨌든 무슨 씨? 오일이구나. 또는 라이스도 있고. 소스. 파스타. 모짜렐라.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소스. 그리고. 콩. 콩. 일회용. 시리얼하고. 오일까지 들어있고. 콩. 토마토. 그리고. 고진 과자랑. 소세오. 그리고. 이게. 오. 조미료법 좋아하네. 또는. 투나. 펌치킨. 사람들이 라이스 푸딩.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맛인지 궁금하니까. 먹어보는 걸로. 또 내가 좋아하는. 쪼가리 겁니다. 이렇게. 저녁 먹고 싶지 않게. 잘생긴. 빵. 쪼가리. 슈퍼타로. 또 뭔가. 응. 안 먹고 싶게 생겼지만. 간판이. 먹는 걸로. 언박싱 끝. 그렇다고. cheers. Basura. 입지 마시고. 식ans자가. Bendsmith. fact. 축복. 감사합니다.